류 대응 문제와 관련해서 에너지에는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분산화와 관련한 이슈를 제가 좀 특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가 에너지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5년에 한 번씩 만들어져요. 5년에 한 번씩. 그게 이제 그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방향을 설정하는 건데 거기서 만들어진 방향성 속에서 나머지 전력수급 기본계획, 가스계획, 무슨 계획이 설정되어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대한민국은 중앙집중형 체계입니다. 대한민국의 전력망은 설비는 한전이나 발전소들이 하지만 껐다 켰다 하는 것이죠. 껐다 켰다 하는 것은 전력거래소라는 것에서 해요. 그 전력거래소라는 하나의 기관이 대한민국의 전력발전소를 어디는 크고 어디는 키고 전기는 어느 전기줄로 흐르게 하고 이걸 결정을 하는 걸 합니다. 하나가. 그래서 그거를 중앙집중형 체제이라고 불러요. 중앙집중형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탑다운 방식으로 하이라키하게 쫙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결정하면 밑에가 따로 오게 돼 있고. 그래서 중앙집중형 체계고 중앙집중형 체계는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러다가 이게 중앙집중형 체계가 이러이러한 게 왔다라고 진단을 하고 지난 정부 초기에 2차 에너지 기본계획이라는 데서 분산화 원칙을 합의 도출을 합니다. 전문가들하고 정부 시민사회계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잘 안 돼요. 한 몇십 년 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급일면도에서 수요관리 병행으로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에너지관리공단이라는 게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이걸 어떻게 대동화시킬 것이냐였는데 결국 대동화가 잘 안 되죠. 항상 공급중심 공급자원이 항상 우위에 서는 형체로 온 겁니다. 최근에 수요관리가 이제 제 체감으로는 드디어 공급보다는 수요관리가 중요하다라고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뿐만 아니라 분산화 역시 지난 정부에서 분산화 정책이 기업과 에너지 기본계획의 주요 원칙으로 정해졌지만 실제로 작동은 안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보면 분산화가 굉장히 강도 있게 진행이 됩니다. 분산화 문제가. 그래서 아 이게 실제로 세상이 변하고 있긴 하구나. 이게 한꺼번에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중앙집중형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중앙집중형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요 증대가 없고 또 시스템의 불안 이런 문제도 있고 또 기술의 흐름이 그런 걸로 돈 못 벌어. 전 세계가 이미 그렇게 바뀌고 있어. 신재생으로 바뀌고 있고 에너지 절약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원자랑 더 짓고 석탄 더 진 건 안 돼. 전 세계가 그렇고 특히 석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그런데 뱅커들이 돈을 못 줘요. 돈을 주고 우리나라 뱅커가 돈을 주면요. 이제 국제금융계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제재를 받아요. 그런 식으로 세상이 실제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관리중심 또 분산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선실적으로 중요해진 선실적으로 우에 서 있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정책과 뱅커들이 그걸 바꾸고 있는 거예요. 또 기술의 흐름. 그러니까 이런 분산화 이런 부분을 해야지 앞으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R&D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정책이 그렇고 돈의 흐름이 그렇고 기술의 흐름이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속해 있는 에너지공단이 주요기관으로 급부상을 하게 되는 그 분산자원이나 수요관리나 이런 걸 다루는 기관이다 보니까 이게 위상이 급부상을 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산에너지라는 것은 시대적 흐름으로 정의로움뿐만 아니라 수익성 측면에서는 바뀌고 있는 측면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전력시장도 그렇고 수송 분야 그렇고 가스 분야 냉난방 분야의 여러 연료전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로컬에서 로컬 단위로 투자되고 로컬 단위에서 운영되고 로컬 단위에서 자기네끼리 거래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좋은 거냐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중앙 집중형 체계가 좋은 거예요. 분산하러 가게 되면 실제로는 비용이 좀 더 늘고 밀양 사태와 같은 고강도 갈등이 여러 동네의 저강도 갈등으로 확산되고 운영도 훨씬 더 복잡해지고 결정하는 사람이 한 명인 거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여러 명인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산으로 가는 것이 참 좋은 거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분산으로 가면 분산으로 가는 거에 따른 많은 복잡한 문제가 생겨요.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분산으로 가는 부분에서 체질을 바꾸는 게 쉬운 게 아니듯이 갈 때 잘 변화를 해야 됩니다. 특히 시장이 작동하는 시장이라는 것이 작동해가지고 그냥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가지고 혁신적인 사업자가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정책이 주도하는 이런 공간에서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조정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희 지금 에너지공단이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벅차죠. 저희도. 왜냐하면 기존의 사업자는 바뀌는 걸 싫어하고 바뀌면 수익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게 VPP라고 버추얼 파워 플랜트라고 누군가가 이런 기능들을 해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자. 가상발전소란 무엇일까요? 다수의 소규모 분산 전원을 ICT 및 자동제어 기술을 이용해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기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입니다. 아... 너무 어렵다... 기존의 중앙공급실 전력망은 한 곳에서 생산한 전력을 모든 소비처에 일방향으로 전송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송전망을 늘리는 방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미량 송전탑 사건 같은 지역 주민 반대 문제, 원거리로 인한 전력 손실 문제 등이 있는데요.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마이크로그리드를 통한 에너지 자립이었습니다. 지역마다 소규모 발전설비 및 저장설비를 통해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소비도 하는 에너지 프로슈머라는 개념이 등장했는데요. 하지만 지역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소규모 분산 에너지 자원만으로는 전체적인 전력 수급 균형 유지가 어렵습니다. 분산 에너지 자원들을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 및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시스템이 바로 가상발전소입니다. 물리적으로 실제 존재하는 발전소는 아니지만 ICT 및 자동 제어 기술을 이용해 발전소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마이크로그리드가 소비자 수준에서 수급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면 가상발전소는 이를 총괄하는 개념으로 도매 전력 시장을 통해 송전개통 수준에서 수급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에너지 패러다임이 중앙 공급 체계에서 분산형 체계로 전환되는 것은 더 이상 가상이 아닌 현실 가상발전소가 만들어갈 새로운 에너지 시장이 기대됩니다. 이 복잡한 문제를 잘 해결해서 하면 돈을 벌 수 있게 하면 그러면 알아서 이 사업자들이 나타나서 이 사업자들이 여러 가지 공급 자원들을 중앙 집중형 공급 자원들을 관리해 주고 또 중앙 계통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을 또 마이크로하게 현장에서 처리해 주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자를 육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논의가 수면 위에 구체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VPP라는 것은 예전,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개념은.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사람들이 출연해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게 제도를 열어줘야 되겠다. 이런 논의들이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새로운 사업자냐? 그렇지는 않아요. 태양광을 하던 사람 이런 걸 다 모아서 하는 건데 거래를 잘 해주게 하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 어떤 역할을 부여할 것이냐는 현재 뜨거운 정책 당국자들, 사업자들 간의 이슈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결국 아까 뭐라고 했죠? 지능책과 규제책이 있지만 밑에 통계 기반으로 가는 거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통계 기반이 있어야지 거래가, 장부가 정확해야지 서로 거래가 명확해지는 거잖아요. 이 거래를 양이 많아지고 빨리 해주면 그게 뭐예요? 그게 AI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AI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시류에 맞는, 흐름에 맞는 형태가 되고 또 혁신성이 담보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기대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분산화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복잡한 문제들을 풀면서 또 기술의 흐름, 혁신적인 기술의 흐름 특히 AI 기반의 어떤 거래 방식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가면 문제를 풀 뿐만 아니라 이걸 빨리 작동시키면 우리가 솔루션을 만들 수 있고 그 솔루션은 어차피 전세계로 동일하니까 그 솔루션을 가지고 해외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는 새로운, 오래된 용어지만 굉장히 새로운 개념이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여러 발전사, 에너지공단, 전력거래소 이런 등등이 정부, 산업부 등등이 지금 깊이 있게 고민 중입니다. 그럼 결론, 결론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는데 60년 동안 있었던 그런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하던 걸 그대로 하면 되는 시절이었어요. 쉽게 말하자면 40년 전, 30년 전에는 50년 전, 40년 전 거를 되풀이하면 되는 시대인데 지금은 여러분 시제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바뀌어야 되는 상태에서 어디로 바꿀 것이냐를 고민을 해야 되는 상태인데 그거를 잘 보면 결국은 이해관계자들끼리 비용을 내거나 기술을 내거나 할 수 있는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지지해주고 서로 양해해주는 이런 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정부, 발전사, 판매사, 가정주부, 공장자 이런 분들이 이렇게 가야 되니까 바꿉시다. 이렇게 어느 정도의 공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갈등으로 가는 겁니다. 물론 이것보다 이런 합의보다 합의만 해주고는 안 되죠. 그걸 할 수 있는 기술력이 담보되지 않으면 기술력이 없으면 합의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끼리 잘 살아보자고 둘이 합의해봤자 어차피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기술이 있는 사람들끼리 합의를 해야지. 나는 수프가 있고 너는 면이 있고 너는 물이 있으니까 합의해서 라면 끓여 먹자 이러면 되는데 그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끼리 합의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나 기술은 어차피 시장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들 땀과 눈물과 피 얘기는 하지만 처칠처럼 이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가 있어야지 이 부분이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계속 토론을 하면서 일방적인 지수로는 안 되고요. 토론을 하면서 이 문제를 극복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우선이구나. 그리고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고 그 제일 상단에 현재로서는 많은 게 부족하지만 가장 최상단에서 지금 제일 부족한 거는 이런 합의하는 거. 방향하는 거. 하나의 에피소드만 말씀해서 그만두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에너지 전환 관련해서 예전에 독일 케이스를 많이 얘기했는데 요즘엔 덴마크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덴마크 관료들한테 물어봤답니다. 너희는 왜 성공했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별로 어렵지 않았대요. 전기요금을 계속 높였답니다. 전기요금을 계속 높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여야가 합의를 했대요. 국회에서. 여당 야당이 다 합의를 했대요. 합의를 하니까 전기요금도 높일 수 있고 전기요금을 높이니까 당연히 절약 관련이나 신재생 관련한 산업이 확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합의. 공론화를 통한 합의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